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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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셔 첫 공개 겸 마마를 하러 오사카로 갑니다 일본은 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랜만이 아닌가?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 아까 비가 새벽에 왔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화창하네 컴퓨터 이제 잘하고 오라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이제 마마를 하기 위해 오사카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잘 준비한 만큼 멋지게 보여주고 고맙습니다, 미치 출발 배고파서 회의전 가요 당구도 먹고 싶어 당구도 먹고 싶어 나 당구도 먹고 싶어 나 당구도 먹고 싶어 그러면 넣어 이거 나랑 나눠 먹을래? 나는 이걸 나는 이거 큰 거 뭔지 알지? 그래 넌 다 먹어 그래 넌 다 먹어 나에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미치가 나한테 저 빨간 통 아이스크림도 꼭 먹어보라고 근데 여기는 없다 역할 요리 역할 요리 내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?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위통기한 짧은 걸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 일단 오늘 먹을 것만 아니지?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삶을 지는 거지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쌀밥이랑 먹고 싶은데 쌀밥이랑 먹고 싶은데 이거랑 계란이랑 삼십 짱 오케이 안녕하세요, 유나입니다 일본에 도착을 해서 오늘은 리허설이 있는 날입니다 아티스트 체셔 첫 모델을 마마에서 하는 거라 되게 긴장도 되고 뭔가 체셔가 잘 담겼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오늘 리허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화이팅 저 진짜 손톱 마음에 들어요 진짜 고양이 발톱 같지 않아요? 그냥 평상시에 하기에는 당연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뭔가 제 자신이 좀 고양이다워진 기분이랄까요? 편의점 어깨? 오케이 오케이 저 아까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사고 나니까 과자밖에 안 사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밥을 못 사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먹었는데 과자밖에 없는 나 참치마요 김밥 하나 남았었는데 지금 편의점 어기 왜 이렇게 편의점 좋아할까? 이제 편의점 여기 일본에 왔을 때 돌 만한 편의점 다 돌아서 약간 아니요 편의점에 편의점이나 돌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먹어보죠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저희 데리고 가요 어딘지 모르겠지 이거 아까 편의점에서 사서 간장에 약간 절여진 반죽 계란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급하게 집에 싸우느라 그래서 먹을 걸 하나도 안 챙긴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걸 먹을 때 김이라도 내가 챙겨왔으면 훨씬 더 그럴싸한 식사가 됐을 텐데 너무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파우치랑 아무것도 안 챙겨왔어요 오전에 안 챙겼다고 파우치랑 넌 롬매 있지 않아? 롬매 있어 롬매 있어 롬매 있어 난 왜 짐 쓸 때마다 더지? 왜? 짐 싸기 보통 전날 우리가 쉬니까 유레카 이거 티저에 나왔잖아요 확실한 건 확실히 잔채 촬영 텐션이 좋아져요 확실히 아무래도 혼자일 때 저희가 막 좀 까불까불한 성격 아니다 보니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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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점 롬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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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다 찍었네요 하고 싶었던 점 화장이 조금 무섭대로 우는 듯한 이미지를 찍은답니다 어떤 생각나 눈물 넘었을 때로? 롬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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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삐쭉했더니 눈물이 나오는데 뭔 말이 나와요 삐쭉했나니까 뿌웩 자 롬매 롬매 여기 카메라에 나오겠죠 롬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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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한 것 롬매 롬매 제이 모른게 사인다 너 이때 좀 나른 나른 봐봐. 뭔가 너의 전체적인 텐션. 너들 빌렀어? 아니 아니 근데. 너 약간 뭔가 너 치고 되게 나른 나른 노곤노곤한데? 언니가 제일 노곤노곤. 나는 이때 나른 나른 노곤노곤한 시간이었어. 언니 언니 봐! 언니를 봐. 나는 별 시간이었다고. 우와 이 먼지가. 나. 아 네 알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 이거. 먼지가 나와서. 오! 오! 잠깐만. 뭐야 있지? 깜짝 놀랄까? 어 봐봐. 다들 너무 예쁜데? 깜짝 놀랄까? 그렇지 않아? 다들 너무 예쁜데? 머리 창피해. 왜? 너무 깜짝 놀랬어. 다들 너무 예쁜 나왔데? 예쁘네. 있지가 사실 예뻐. 야 유진이 봐봐 얘 얘 예쁘나? 진짜 고양이 같다. 근데 안에 S가 틀려 나와. S가 틀려 나와. 진짜 무서워. 승리인가? 약간 매미 자석 같지 않아요? 제가 손... 손... 바디가 되게 큰 편인데. 매미 자석 같아. 어 근데 이거 제 마이크 아닌가? 아니 옛날 거가 아니어서 타이핑 안 했는데. 저보다. 예술 거. 배고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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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다.